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슈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슈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걸 보면 문법책에도 많이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스트랑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뜻을 약간 다르게 써봤어요. 뭐뭐 해봐라고 적어봤습니다. 이유는 이제 똑같이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처럼 슈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머스트가 좀 세게, 당위성이 세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슈드는 굉장히 좀 권유하는, 이거 한번 해봐 좋아. 이 정도 권유할 때 아니면 조언을 줄 때 이 정도의 수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안 해놓고 제가 그냥 해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있었던 캔이나 윌 아니면 머스트랑 똑같아요. 주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슈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동작의 원형을 쓰시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해야겠네요. 여기는요. 해봐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뭐뭐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정도고요. 머스트보다 훨씬 좀 약해요. 약하고 권유하거나 이거 좀 해보세요. 너 이거 해봐. 이 정도의 권유일 때 쓰는 거죠. 너 일찍 자러 가야겠다.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세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자러 가. 이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트보다는 슈드 정도만 써도 충분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 일찍 자러 가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유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세지 않게. 그러면 슈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러 가는 거는 go to bed라고 얘기했죠. go to bed. 그 다음에 일찍 early. 보면 답은 이렇게 되죠. you should go to bed early.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스트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 영화 안 봤다고 어떻게 몸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권유하는 거죠. 재밌다고. 그럴 때는 머스트까지 쓰지 않고 그냥 슈드 정도로 해줘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꼭 봐야 되겠어. 누가? 숨어있는 주어 찾아볼까요? 누가 보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 you. 그 다음에 shoot. 그 다음에 see.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영화. 내가 봤던 그 곡성. 다른 영화. 그러면은 movie. 그래서 you should see the movie. 너 그거 꼭 봐. 이 정도겠죠. 자. 부정 한 번 가보겠습니다. 부정 쉬워요. 머스트 뒤에 not을 붙였던 것처럼 should도 뒤에 not만 붙이면 되고요. 얘네 둘이 짬뽕에서요. 합쳐주면 이렇게 돼요. 꼬리. shouldn't가 되는데. shouldn't. 자. 발음은 거의 어떻게 되냐면 shouldn't처럼 돼요. t는 거의 들릴똥말똥이라 발음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뒤에 이제 동사원형을 쓰면 야.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세게 하기보다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정도가 되겠죠. 너무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뭐 하지 마라. 이 정도로 조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답을 같이 보여드렸네요. 너 TV 너무 안 보는 게 좋겠다. 보지마. 안 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you 쓰고 shouldn't 쓰고 그 다음에 보는 거 what 쓰고 TV 쓰고 너무 많이 할 때 이제 많이가 셀 수 없는 많이는 이제 much거든요. 셀 수 없는 양 much인데 너무 많이 할 때는 too much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로 그냥 뭉칭이로 외우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할 때 too much. 예를 들어서 너 너무 많이 안 먹는 게 좋겠다 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you shouldn't eat too much.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너 너무 지금 빨리 운전하는 것 같은데 빨리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you shouldn't drive too fast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must 쓰면 안 되나요? you must not drive too fast 당연히 되죠. 됩니다. 자 그래서 should랑 must는 되게 비슷해요. 쓰는 방법도 비슷한데 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조금 세게 해줘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꼭 지키게 하고 싶으면 must. 근데 그냥 캐주얼하게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끝내고 싶으면 should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의문 해볼게요. should를 쓰시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주어를 쓰시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다음에 아까 should를 썼잖아요. 그리고 동사를 썼잖아요. 그랬을 때 의문 문으로 만들려면 얘네 둘의 위치만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음표 딱 찍으면 의문 되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뭐뭐 해야 될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뭐 이 정도의 어감이 되겠죠. 그래서 야 내가 저 신발 사는 게 좋을까? 뭐 이 정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신발 사야 될까? 사야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uld 뭐뭐 해야 하나? 누가? 내가 should I 발음은 또 should I 예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발음 잘 안 되니까 얘를 들을 약간 굴려요. should I로 얘 합쳐가지고 should I로 should I, should I 이 정도 되는 거죠. should I buy 사는 거 buy 그 다음에 저 신발 저기 멀리 있는 두 짝이니까 those shoes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hould I buy those shoes 하면 되겠고요. 야 우리 맥주 한 잔 하는 게 좋으려나? 지금 해야 할까?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should good 그 다음에 우리 we 그 다음에 have a beer 하면 되겠죠. 뭐 a glass of beer 하시면 되겠네요. 자 a glass of beer 그래서 should we have a glass of beer? 뭐 맥주 한 잔 하면 좋을까? 자 위의 경우에 shall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 뭐 할까? 우리 뭐 뭐 할까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내가 뭐 뭐 할까? 우리 뭐 뭐 할까? 이런 식으로 될 때는 should 말고 shall로 써도 돼요. 그래서 shall I 뭐 buy those shoes 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는 잘 안 쓸 것 같고 우리 뭐 뭐 할까? 할 때 shall을 많이 쓰는데 내가 뭐 뭐 할까? 이 정도는 이제 should I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뭐 뭐 할까요? 할까? 할 때는 should we 또는 shall we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 보면 춤 나오는 춤추는 거 나오는 영화 제목에서 춤추실까요? 한 영화 제목 뭐였어요? shall we dance? 예수는 shall we dance? 자 그런 것처럼 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할 때 뭐 뭐 할까요? 할 때 should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는 shall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I 같은 경우는 거의 should I를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같이 뭐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갈 때는 should we 괜찮고요. shall we도 괜찮고요. 자 어 헤어 표현 중에 또 하나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제 머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이 시리즈를 많이 해봤는데 뭐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뭐 캔을 넣어보기도 하고 will을 넣어보기도 하고 must를 넣어보기도 하고 should를 넣어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should예요. 그래서 아우 제 옷이 너무 없더라고 폴 제 옷 좀 좀 사야 될 것 같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권유하는 가볍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must를 강하게 쓰기보다는 should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 뭐 뭐 할 것 같은 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I think를 우선 쓰고 시작하자고 그랬었어요. I thin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누가 사는 거예요. 바로 폴 자 권유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should 뭐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buy buy 하고 new clothes 하면 되겠죠. 그러면 I think 폴 should buy some clothes 하면 되겠죠. 뭐 새 옷을 하고 싶으면 buy some new clothes 하고 여기다 써줘도 되고 빼도 되고 엄마가 자유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요즘에 너무 지쳐 보이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뭐 할 것 같다니까 또 I think 쓰고 시작해요. 그죠? 쓰고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주어부터 넣는데 누가 자유시간 갖는 거냐면 엄마죠. 엄마가 뭐 뭐 해야 할 것 같아. 세지 해야 한다는 슈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가지는 거 have free time 하면 되는데 자 I think mom should have some free time. I think mom should have some free time.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제 아무래도 저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엔젠이랑 똑같아요. 요 뒤에다 낫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낫이 요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로 시작하고 뒤에는 긍정처럼 그냥 해주시면 얘가 요 행동을 하는 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즉 돌려 말하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아빠가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어. 안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 이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I don't think 써 놓고 어떤 거를 I don't think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피워 하는 거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여기다가 우리 아빠가 1번이고요. 대드가 자 그 다음에 피워지 않는 거지만 않는 거에 대한 낫은 이미 앞에 들어갔으니까 슈드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스모크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I don't think that's your 스모크. 직역하면 아빠가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안 하고요. 돌려서 의역하면 아빠가 담배 안 피우는 게 좋겠다. 이 정도예요. 네가 사라를 파티에 안 초대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도 수위라면 자 슈드를 써서 뭐뭐한다고 좋겠어 라는 건 뭐뭐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I don't think 를 씁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I don't think 를 앞에 써놓고 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사라를 파티에 초대하는 게 안 하는 초대하는 사실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you should 초대하는 거 한 번 동사 처음 해보는데 아시나요?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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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arah 하면 되는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think you should invite Sarah I don't think you should invite Sara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슈드를 배워봤어요. 지난번에 will이랑 can must 쓰는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뜻만 살짝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자 must보다는 훨씬 약한 조언을 할 때 쓰는 많이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경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